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모네다육에 이렇게 세트 구성해놓은 거 영상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화분체로 보내는 세트 구성인데요 아주 저렴하게 해놓으셨어요 한 세트에 48,000원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48,000원에 무료 배송까지 아주 덕템입니다 이렇게 오늘 간단하게 몇 세트에 나오면요 12세트인가? 10세트 밖에 안되네요 보시고 또 단품들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1번부터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보시면 물도 예쁘게 들었어요 요즘에 화분은 이쁜데 이 아이는 이름이 어디로 달아갔나? 안보여요 자 이런 아이 하나 있고요 요거는 핑클 루비입니다 빨간 화분에 이렇게 이런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모란이네요 모란, 모란 하나 있고 요거는 누다입니다 누다 프리메라 프리메라 하나 있고요 또 누브라 이렇게 군생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6아이고요 자 4만 8천원에 아주 저렴하죠 이러면은 이거 뭐 뭐 헛값 빼고 다육식값 화분값 빼고 나면은 이거 뭐 택배비도 또 무료죠 아주 저렴하게 해놓으셨으니까 잘 보시고 자 1번입니다 4만 8천원이고요 2번 보실게요 2번에는 이제 온슬로 이렇게 2도짜리 이렇게 심어져 있고요 온슬로입니다 아마린스 아마린스 또 미나 이거는 핑클루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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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고요 레티지아입니다 이거 아주 물도 곱게 들었어요 문스톤 자 사탕알처럼 이렇게 예쁩니다 6아이고요 4만 8천원에 2번입니다 3번 보실게요 3번에 폴렌시스 하나 있고요 이거는 라디칸스 라디칸스입니다 멘도사 하나 있고요 멘도사 또 오팔리나 짱짱하고 물도 잘 들었어요 레티지아 레티지아 또 홍미인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6아이고요 화분채로 보내는 세트 구성입니다 4만 8천원에 무료배송이고요 자 4번 보실게요 4번에 큐빅 하나 있습니다 큐빅 또 이거는 폴리아센스 또 프리 프리티입니다 프리티 하나 있고요 네 성민 성민 자 성민 여러분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릴리패드 자 릴리패드 예쁘죠 백봉 네 이렇게 6아이고요 4번입니다 자 4번 5번 보실게요 자 5번에 캐시미어 이렇게 하나 있고요 캐시미어 메비나입니다 메비나 폴덴 시스 네 폴덴 시스 하나 있고요 핑크 프리티입니다 요 아이는 핑크 프리티고요 자 이런 화분이고요 요거는 계절금 방울봉랑 계절금입니다 자 레티지아 물이 곱게 들었죠 이렇게 6아이 화분채 보내는 세트 구성입니다 예 6아이고요 자 6분 보실게요 6분에는 오팔리나 이렇게 2두짜리 이렇게 있고요 아주 물도 이쁘게 들었어요 요 정야입니다 정야 요거는 황홀한 연꽃 자 황홀한 연꽃 자 황홀한 연꽃이고요 아 이것도 뭐 이렇게 군생인데 자연군생인데 이거 예 이런거 하나만 해도 뭐 만원 넘을 것 같은데요 화분까지 해면요 자 레티지아 이렇게 있고요 고상웅입니다 예 요렇게 6아이고요 48,000원에 무료 배송입니다 네 지금 이제 겨울 돼서 빨리 빼야 되니까요 좀 싸게 이렇게 막 해드리는 겁니다 48,000원 자 7번 한번 보실게요 7번에 올리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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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들어서 이렇게 이쁘네요 온슬러고요 자 길바 예 길바입니다 여기 프리티고요 크림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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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인제 하나 있고요 자 이렇게 여섯아이 7번 예 48,000원에 보내드려요 8번 보실게요 예 8번에 메비나 이렇게 메비나 있고요 이건 로우입니다 로우 예 프리티 하나 있고 또 퍼플 딜라이트 자 이렇게 심어져 있고요 방울봉랑 개슬금입니다 이거는 레티지하고요 이렇게 여섯아이 자 48,000원에 예 무료 배송입니다 예 자 9번 보실게요 블루 서프라이즈고요 네티지아 예 이거는 미나입니다 미나 또 천대전송 이렇게 있고요 피치스 앤 크림 자 아주 목대도 이렇게 예쁜 아이입니다 프리티 있고요 자 여섯아이 예 48,000원 자 10번입니다 예 10번 보실게요 10번에 이름 없는 아이인데도 너무 예쁜 아이입니다 그리고 롱블네 심어져 있고요 핑크루비 빨간색 화분에 또 큐빅입니다 이거 와 10번에 다 예쁜 아이들 릴리 패드고요 자 네티지아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네티지아 군생이고요 온슬로 2도짜리 10번입니다 48,000원에 무료 배송 와 오늘 진짜 덕템이네요 이거 뭐 자 말 긴 말 해야 쓸데없고 여러분들 보시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 한세트 드려셔가지고 요거는 이제 정말 베란다에서 키우기 정말 좋죠 초보자님들 하나씩 하나씩 사시려면 헉도 사야되고 화분 사야되고 이러다면요 이 돈 더 들어가요 이렇게 시키셔가지고 한번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군생들 좀 국민이들 조금 더 이제 보여드릴게요 예 자 국민이들 좀 매다임만 보고 갈게요 아이씨 그린 만원짜리인데요 너무 예쁘죠 보세요 아가도 이렇게 싹 달고 있습니다 만원 아이씨 그린 이렇게 쫙 준비를 해 놓으셨고요 여기 보시면 또 요아이는 크림티 너무 예뻐요 물들어서 여보세요 예쁘죠 자 여기도 만원이네요 이것도 보여드려야 돼 자 크림티 만원 하고요 크림티 하나 키워보면 좋아요 요거 핑크색으로 싹 듭니다 이뻐요 자 나는 요거는 무슨 검 아닌가 이름이 없네요 7천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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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요 이거 이름이 어 그게 있어 가을에 서리 7천원요 가을에 서리 7천원이 되요 이거 물 들고 이제 굉장합니다 이제 아직은 덜 들었어요 그래도 이쁘죠 조금만 더 들면 요거 며칠 오늘 찍어서 이제 이거 나가 받아보실 때는 이보다 더 예뻐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타이니버거 아 헬기가 자꾸 뜨네요 타이니버거 얼굴 숫자가 엄청 많아요 요거 자 5천원 하네요 그 하나가 특별하게 많네 얼굴수가 예 엄청 예쁜 아이네요 이것도 약간 보라보라 한색이 나면서 5천원입니다 자 핑클 루비 핑클 루비는 얼마나 하나 6천원 5천원이네 이거는 한포트 5천원씩 보내드리고요 자 요런아이들 핑클 루비 5천원입니다 그리고 핑크스왓 8천원짜리인데요 요거 보세요 이렇게 물든 아이도 있고 아주 예뻐요 오늘 헬기가 자꾸 뜨네요 시끄러워도 좀 양해하시고 핑크스왓 8천원짜리 너무 예뻐요 자 요렇게 생긴 아이 자 요아이 이쁘게 물들어 이거 스파이시 쌍두 이야 너무 이쁜데 12,000원이네요 쌍두 12,000원짜리 스파이시입니다 스파이시 이렇게 생겼어요 물든니까 다 이쁘네요 아 아 이거는 요아이는 스노우샤워라는 아인데요 이거는 물 들어도 이런 색인가 요런 색으로 아마 더 8,000원 합니다 요 아주 고급스럽게 생겼는데요 요아이는 자 2두짜리도 있어요 요아이 8,000원 하고요 예 자 누답니다 아 누다 아이고 달아났다 예 만원 하네요 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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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시려면 요런 아이들을 사셔야 돼요 여기 뚱뚱하고 입사고 큰거 그거는 내가 진짜 이런 말 해보면 안되는데 뭔 뜻인지 아시죠 요렇게 얄살악하게 생긴거 이게 이제 정말 이건 다 된거에요 예 자 누다 만원 합니다고 아 입장이 큰거는 안 돼요 이게 더 나아요 이런게 자 요런 아이 만우식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름도 뭔 뭐라 그러던가 내가 이제 잊어버렸어요 아 이렇게 생긴 아이도 있고 아 여기까지이네요 뭐 저거 다 음 음 자 오늘 모네다 여기서요 오늘 창 아 창이 아니고 국민이들 이제 분해 심은거 이래 보셨죠 여기 연이어서 이제 낱개로 된거 단품들 좀 같이 이렇게 올렸는데요 보시고 찜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